강 나온거 같은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씨발은 뭐야 빙수질뼈 이 씨갓 야 이건 진짜 개실수다 진짜 개실수다 야 빨리 와봐 미신아 빨리 와봐 야 죽네 실수하자 진짜 이거 죽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됐고 됐고 아주 좋았어 자 도망가는 쪽으로다가 뚱발렷고 있게 미니 새끼야 와 스트레쉬 이걸 이 타이밍에 끌어버리네 아 리신도 존나 잘했는데 마이랑 이거 방틀을 좀 심해서 마이가 1공사거든요 맵 좀만 가릴게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서 이해해주세요 이건 안되겠네요 자 좋아 제로 제대로 만들었어 깔끔했어 리신 굿 콜라보 좋아 아 근데 이 새끼 뭐야 잠깐만 끌어들여서 알파 긁으면 그렇지 넌 걸려들었어 요겹다 이 새끼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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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 넣어 칩 넣어 칩 넣어 칩 막아 천천히 막아 정말 딱딱하다 이 새끼 단단데스네 안 끌리지 그런거는 오 잠깐만 자 느낌이 안좋아 슬림은 죽대 나대다가 뒤져버리지 와 바닷가 세트먹었어 킬 다 다 나이스 야 얘 뭐 잠먹는거 아냐 여기서 위치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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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존나 미친 새끼들네 저거 아 그중 아 존나 짱나네 이 새끼들 과감하게 전멸 아 아 이 새끼들 존나 짱나네 진짜 아 미친 게임이네 이 게임 진짜 와 미들자마자 존나 따라다니네 와 조항 끝 그대로다 깔끔했구여 조격화도 정작이 안나온 하죠 여러분들 클라스가 있는데 언제적이야 뭐야 이쒸 야 일단 베이 베이 두근들거게 살려줘 탈비 널지고 몰라 씨발만 잡았다 마이딘 잡았어 야 미포 시간이야 미포? 미포 좀비 면수 야 한타를 이겼어 한타를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욕먹고 야 게임은 이겼어 그래도 잠깐만 진주발마사지 잡았어 이건 잡았어 제대로 안마했고 266원 역전박 살살 보이네요 아주 살살 클레드 미딘덍이다 내가 잡아야 돼 이거 잡았어 와아 방금은 솔직히 탈복형급이었다 진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죽었는데 딜 나올건 다 나왔어 잘했다 야 야 야 그만해 시가 아 이거 못하겠어 전날빡친다 진짜 아 이거 힘준비 할만 하다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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